12구 참사가 터졌습니다. 대형 참사 앞에서 일개 구의원이었던 저는 무기력했습니다. 젊은이들끼리 놀다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화는 멈췄습니다. 지난 1년간 대통령, 주무장관, 서울시장, 국무위원이었던 지역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국민의힘 그 누구도 국민의힘이 되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의 유족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과하러 가고 싶었지만 핑계를 대며 당론 뒤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재판장에 갔다가 유족들의 오일과 슬픔을 견디기 힘들어 나왔습니다. 구석된 구청장은 탄원서를 강요했고 저는 그 충성경쟁에 가담했습니다. 정부와 당이 보수가 바뀌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열린 소통, 변화와 혁신은 없었으며 공정과 상식도 없었습니다. 구민을 우선시하는 진심어린 고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큰 조직 앞에서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망각과 함께 조직의 불통과 독선은 심해졌으며 부끄러움과 자기 부정의 시간이 이어지고 다시 한번 구민을 위한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선 먼저 해외와 압박을 피해 당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정치 인생을 고민하고 있을 때 참사 현장에서 같이 버텨주고 그저 당론이라는 제 변명을 이해해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생각났습니다. 상대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외면하지 않고 제 신념을 믿어주고 같이 무너진 용산을 바꿔보자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라면 민심에 기반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2구 참사 1주기를 계기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저부터 다시 태어나겠습니다.